땅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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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수 어딨냐고 광수 찾아보자고 광수 알려줘요 아 뭐 찾아보자 아! 찾아보자 광수 아래 보여 야! 아 뭐야? 이 갈리 가야지! 아 정말 아 참 아니 아니 너 죽은 건 많은데 왜 아 유에포 아 손에 한 손에 줄 수 있는 거 열지 같은 것도 있고 핸드폰 같은 것도 있고 한 손에 줄 수 있는 거 많잖아 유에포가 뭐야 너 유에포 그거 아니야? 우리가 외계인이니까 어? 차 아니야? 차? 우리가 유에포를 타고 있는 거야 우리네? 차인가? 우리의 이동수단 아니야? 차를 찾는 거 아니야? 차를 그런가 봐 야 너 되게 똑똑하다 나만 믿고 야 너 되게 똑똑하다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시끄러워 너무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손도 4개 달린 게 손이 4개 달린 거야 손이 4개 달린 거야 손이 4개가 아니야 어 주머니도 손이 나와 있어 아니야 이걸 잠깐 내가 빌린 거야 어떻게 누구 만났을 거야 지금 저희 김종국 오빠랑 진석 오빠랑 싸우고 있어요 저 못되게 하려고 조심해야 돼요 야 게리오빠야 게리오빠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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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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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린이 팔 걸음 없어 박수야 야 이광수 재석이 형 야 이광수 형 도와주세요 아 아니 게리야 형 형 아니 게리야 야 야 강수야 버텨 야 야 어디 갔는데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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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좋아 저에게 지구의 물건이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야 그렇지 민주야 아 안 뜯어 아 아 아 이거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김종국이잖아 김종국이니까 그래 아 이거 너무 튀는데 아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바람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예 여기 좀 그늘 좀 쳐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네 여기 백호권아 야 이리 오지마 이리 오지마 이리 오지마 이리 오지마 야 이리 오지마 백호권아 민주야 이리 오지마 야 이거 낳아 야 야 빨리 야 다 잘라! 다 잘라! 다 잘라! 다 끝났어? 민지아는 도망가!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 이걸로! 어 또 와! 또 와! 저거가 UFO 아닌가요? UFO 한 거 같은데? 보민씨! 이거가 UFO래요! 뭐라고요? 이거 안 돼! 이거가 UFO래요! 안 돼! 보민씨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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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민씨 안 돼요! 이제! 내가 왔어요! 보민씨! 미안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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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해서도 UFO라고 거짓말 한 건데? 보민씨 아 진짜? 뭐냐고처럼 가만히 가야 하나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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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엘! 아! 시엘! 이거였어? 네. 되게 무거워요. 좋아 좋아. 좋아 씨. 네. UFO. 어 저 UFO다. 저기다. 저거 번쩍번쩍 거리는 거 아니야. 저기다 저기다.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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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